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청와대 측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라던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를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항소 소식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정권의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아 왔었었고 본인들이 집권을 하면 투명하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니 결국은 또다시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비판이 쏟아진과 동시에 청와대가 내놓고 있는 해명도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이어가지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앞서 납세자 연맹 측은 2018년 6월하고 7월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청와대에게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그리고 문 대통령 취임 후에 특활비 지출 내용이라던가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급 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밀 유지라던가 국익,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하자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에 납세자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빼고 사실상 특활비라던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등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던가 국민의 알 권리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이라던가 장차관들에 대해서 음식을 접대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익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측은 정보 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정보들 역시도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이번에 법원의 판단을 거부한 것이고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측에게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라던가 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헤쳐지는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판단해본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우선은 국민들은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혈세로 운영되는 의전비용 관련해서 이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데 이게 도대체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니들이 국민 혈세로 뭘 사입고 뭘 사먹었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라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국가 기밀이니 국익이니 이런 얘기까지 들먹일 일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에는 이재명 지사 부부 관련해가지고 국민 혈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완전히 혈세를 자기들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인데 그리고 청와대가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지금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권 전부터 그리고 직권 초기에도 청와대 특활비라든가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7년도 5월달에 앞으로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이라든가 치약 칫솔 등 사적인 비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월급에서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눈먼 돈으로 치부되어 왔었던 특수활동비에는 칼을 빼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현재 여당 진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썼었던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공개 못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현재 여당 진영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도 힘을 빼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청와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 교체 시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한 번만 버티면은 장기간 동안 이번 정권의 특활비라든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관련해가지고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꼼수를 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 이후로 종료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문 대통령 임기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며 대통령 지적 기록물로 분류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가 버티면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김정숙이라든가 뭐 이번 정권의 특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깐깐히로 묻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납세자 연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청와대 측에서 김정숙의 의전비라든가 의상비 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 정권이 그동안 쇼를 했던 것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였던 2017년도 10월달에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청렴한 사람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었고 당시의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정장은 10만원대 홈쇼핑 제품이고 직접 바느질해서 입는다라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으며 당시의 정치권이라든가 네티즌 일각에서 김정숙 여사가 입고 다니는 자켓이라든가 옷들이 상당히 고가의 의류들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카드뉴스까지 발행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라는 이런 해명을 나서면서 김정숙 여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입고 나타나는 재킷은 10년이 된 옷이고 정치권 일각이라든가 네티즌들이 제기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의상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고 네티즌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라든가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검소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김정숙이 이번 정권 내내 입고 나타났었던 이런 옷들을 보면 무슨 패션쇼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컬렉션도 만들어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으며 또 네티즌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의 그 가격을 보면 정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협찬을 받은 건지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동안 청와대 측에서 김정숙 여사가 수수하다라고 언론 플레이 했던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모습인 것만큼은 확실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편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정말 기가 막힌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납사자연맹은 이번에 청와대가 특활비라든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했었던 법률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바로 서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또 한국납사자연맹은 국민들은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상 비용이 지급이 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에서 제공된 음식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본건 시대 아래 것들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남토문은 그동안 그렇게 투명성을 강조하고 전정권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현 정부가 이런 태도로 보인 것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로 기록이 될 것이며 네트인들 역시도 김정숙의 의상이라든가 의전비용 공개라든가 음식값을 공개하는 게 도대체 어떤 공익을 해친다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치는 것은 공익이 아니라 사익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박근혜 때는 그렇게 쥐잡더니 하더니만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과 상소도 어이없고 핑계도 어이없다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현 정권의 내로남불로 기록이 될 것이고 현 정권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청렴하고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본인의 말대로 살아온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